네, 코스비시 총 상위 종목만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셀트리온,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한 번 정도 순환매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미크론 관련해서 부스터샷을 계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도 어제 맞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 즉 이제 단발적으로 백신을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스터샷을 계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피크아웃이 계속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미크론이 나오면 오미크론 관련해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수요는 점점점 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요 메인 백신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으로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 부작용 상대적으로 신기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와 있던 상황에서 일단은 기존의 독감 백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백신을 쓰였던 방법인 단백질 제조화 방식으로 만드는 노바백스의 백신이 굉장히 소용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CMO 업체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내에서도 만들고 있는 자체 백신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순위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상용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오늘 보면은 기존에 이제 국산 mRNA백신들, 와이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일상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삼상까지 진행하기에는 정말 전폭적인 서포트나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일상이 끝난 기업들을 사실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삼상이 마무리돼서 이제 양산화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한 백신의 추가파이 상승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빠른 이제 노바백스가 오히려 승인이 더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더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노바백스의 아랍에미리트 긴급 승인 요청에 따른 이제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만약에 노바백스가 정식으로 승인이 되고 이제 생산이 되면은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생산이 계속된다면은 이제 적어도 전고점 한 번씩은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 요 며칠 보면 주가는 등락이 있었지만 또 기관 쪽에서는 꾸준한 매수 움직임인데요. 기술적인 접근은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25만 원 내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워낙 바이오 주다 보니까 노바백스 관련된 이슈로 하락 상승도 굉장히 많이 했던 만큼 반대로 하락도 굉장히 깊었는데 일단은 지지 라인을 정확히 지지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30만 원이 돌파가 됐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돌파의 재료로 이제 노바백스의 승인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있고 옆으로 많이 기었다. 즉 매집이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폭발할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분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